이 식은 진짜 자고 일어나면 입술이 붓이에요? 아 네, 이거는 진짜에요 근데 제가 형이 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진짜 붓더라구요 입술이 부어요? 네, 저는 다른 데는 안 붓고 입술이 자꾸만 부어요 어느 정도 부어요? 지금도 입술이 두껍게 보이는데 이거보다 좀 더 부어요 오, 입술에 혈액순환이 안되나봐요 매력이 입술로 갔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네, 매력이 입술로 갔어요 그래 그래 꼭 그렇게 딴 데도 얘기해 우산 국어님 미엘 군 이제